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월요일 페이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3가지 핫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북한이 김정일 사망 12주기인 어젯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 아침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발을 또다시 발사하는 등 이틀 연속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한미 간 핵협의그룹 회의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원회 당협위원장 200여 명이 참석하는 연석 회의를 여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핵심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금 전 법원에 출석했는데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잠시 뒤 오늘의 가장 궁금한 뉴스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오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궁금증 해결사 분들입니다. 박상희 교수, 임주혜 변호사, 그리고 MBN 장가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8년에 한 남성이 국보 숙례물에 불을 질러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적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서울 한복판에서 주말에 문화유산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 얘기 한번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혜 기자, 누군가 경복궁 담벼락에다가 낙서 테러, 테러가 딱 맞는 표현인데 이걸 하고 달아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지난 16일 오전 1시 50분경 누군가 경복궁 서쪽의 영추문 좌우측, 그리고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습니다. 회선 범위는 44미터가 넘는데요. 낙서 내용이 더 기가 막힙니다. 빨간색, 파란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복궁 인근 서울지방경찰청 청사 담벼락에도 붉은색 스프레이가 낙서가 발견이 됐는데요. 경찰은 현재 용의자가 2명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 CCTV도 있거든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후드티를 입은 사람이 스프레이로 담장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0이라고 쓰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러다가 잠시 후에 경찰 오토바이가 슥 지나가니까 또 아무 일 없다는 듯 팔을 내리고 딴 곳을 바라봤고요. 이후에 글자를 다 쓴 뒤에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듯한 포즈도 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행동이 자랑스러워서 인증샷이라도 찍는 걸까요? 이어서 서울경찰청 담벼락 앞에 또 등장을 했는데요. 두 사람이 등장을 했죠. 일행과 뭔가 얘기를 나누다가 한 명은 또 경찰청 쪽으로 건너가고 또 뭔가 낙서를 벽에 하는 듯 하다가 잠시 후에 경찰차가 또 슥 지나가니까 모르는 척합니다. 임재 변호사님, 보니까 정말 황당하고 참담하다고 할까? 우리 문화사에 저렇게 낙서하고 훼손한 거 보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CCTV 속 저 남성이 훼손한 다음에 또 경복궁에 또 다른 낙서가 등장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낙서가 또 발견됐습니다. 아직 첫 번째 낙서 다 지우지도 못한 상황인데요. 40여 시간 만에 추가로 낙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17일 오후 10시경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낙서 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에는 불법 영상 사이트 주소 같은 것이 적혀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수 이름과 가수 앨범명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낙서 길이도 처음에는 40여 미터였는데 이번 2차 낙서는 4미터 정서로 다소 짧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CCTV가 많지 않아서 용의자 추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요. 동일 범행의 소행인지 아니면 모방 범죄인지 이런 부분도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복궁이 정말 말 그대로 몸살을 앓고 있네요. 그러네요. CCTV 정말 많은데 왜 초기할 필요 없었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는데 두 번째 낙서에는 가수 이름하고 앨범 적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가수 앨범 난감할 것 같으면 난처할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박상희 교수님 일단 15년 전 숭례문 방아사건 악몽 이거 보면서 떠오른다는 부분 정말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딱 떠오르더라고요. 2008년 2월에 북부 1호였던 숭례문이 화재에 불타는 것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상담했죠 정말. 정말 충격을 받았던 그 기분이 이번에 정말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경복궁도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중요한 문화재 아닙니까? 조선 건국에서 그 역사를 함께하고 임진왜란에서 전소되었다가도 다시 보강이 되고 또 일제시대 때도 다 살아남았던 그런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인데 이런 정말 낙서를 통해서 이렇게 훼손했다니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잘 용서가 안 되는데요. 시민들도 다 비슷한 반응입니다. 정말 CCTV를 더 보강하고 경비 인력을 더 보강해서라도 우리 문화재를 지켜달라라는 요청 지금 많으시고요. 이렇게 아무 의식 없이 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람에게 엄벌에 처해달라라는 의견도 지금 많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낙서 지우는데 수십 명 전문가가 투입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말 영화 10도 오가는데 그 지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원산 복구할 때까지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20명 정도의 전문가가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화면에도 보지만 저렇게 빨간색 파란색 스페인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석재에 스며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빨리 이걸 지워내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인데 돌 안에 스며들 수 있다. 돌은 스며들기 전에 빨리 지워내기 위해서 지금 화학약품 처리도 하고 레이저 세척도 하는데도 벌써부터 지금 돌담에 스며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명이 투입됐지만 일주일 이상이 걸릴 거라고 했는데 지금 낙서가 더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이 소용될 것 같다라는 좀 슬픈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 지금 너무 엄동설안에 춥지 않습니까? 너무 추워요 지금. 너무 추운데 지금 길거리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재니까 확실하게 팍팍 밀어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저렇게 아주 소중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추워도 참으면서 저렇게 전문가들이 투입이 된 상태인데 게다가 저거 제거하는 비용은 어디서 드나요? 그렇죠. 다 저희 세금 아닙니까? 정말 저도 이렇게 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주 경고를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 지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시는데 임주의 변호사님 일단 낙서 테러 낙서 테러라고 저희가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낙서 테러한 범인들 정말 잡히면 엄벌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처벌 수위 어느 정도입니까? 네. 엄벌 물어야겠죠.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고 이렇게 외관을 상처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요. 우리가 재물 손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심지어 경복궁이에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이자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이런 훼손 행위를 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도 있었어요. 2017년도에 울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요. 언양읍성 스프레이 사건입니다. 이번 사안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언양읍성 선벽에다가 한 70m 구간의 붉은 스프레이로 의미를 알 수 없는 글귀들을 적었던 그런 사안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문화재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 중대한 죄를 물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무허가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죄에 따라서 국가 지정 문화재의 어떤 현상의 보존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형사처벌과 별도로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 복구하는 비용 그리고 지금 정말 많은 인력이 빠르게 스프레이 제거하기 위해서 투입이 되어 있잖아요. 결국 우리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도 민사적으로 이런 부분, 피해 배상에 대해서도 국가가 나서서 청구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반드시 잡아서 일벌뱃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요. 잡히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는지 조금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 60대 택시기사가 여성 손님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는데 알고 봤더니 이전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던 사람이더라고요. 장갈 기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성범죄 버질렀는데 이런 택시기사가 어떻게 똑같은 짓을 했다. 대범한 건가요? 뭔가요? 그렇죠. 성범죄를 두 차례나 저지른 60대 택시기사. 이번에는요. 지난달 4일 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20대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 모텔 CCTV를 확인한 결과 택시기사가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서 모텔방을 수차례 드나드는 장면이 확인이 됐고요. 현장에서 물품이 발견된 점 등에서 남성의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했습니다. 박상희 교수님. 이 택시기사가 이번이니까 세 번째 성범죄를 저지른 건데 처벌 받았을 거 아닙니까? 큰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또 저질 수 있어요? 이건 상습보험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상습법이고 저는 지금 이제 세 번을 저지른 거잖아요. 세 번 저지른 사람이 네 번은 안 저지를까? 분명히 저지를 거라는 확신이 있고요. 지금 2006년에 택시를 물던 중에 24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서 진영 상령 구형을 받았고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 사이에 한 15년 정도가 비는데요. 그때도 저는 글쎄요. 참 그런 범죄를 안 저질럴 수도 있었는데 저질렀는데도 이제 걸리지 않았을 확률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두 차례 처벌받은 것이 이 사람에게는 교정이나 학습이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성폭행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저질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위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교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재윤 원장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전력 있는 사람이 또다시 택시 운전할 수 있을까 일반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정 부분 법의 보완점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런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지금은 좀 우리가 뉴스에서도 흔하게 접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게 도입된 게 불과 한 10년 정도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택시기사 자격 자체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2012년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요. 출소 후 20년 동안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이 되지만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2012년 이전의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출소 후 2년의 기간만 지나면 자유롭게 택시기사로 다시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심지어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면 집행유예 기간 경과하고 유예 기간 종료하고 2년만 지나면 또 바로 택시를 몰 수 있는 상황이고요.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에는 또 제한 없이 택시를 몰 수 있어서 이 부분 취업 제한, 자격 제한에 좀 더 엄격한 기준 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사실상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 10년 이상 장기간 복역을 하고 나왔을 때는 관련 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면 사실 지금 자유롭게 운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냉점이 있네요. 그렇죠. 이 부분 제한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 유죄 판결 시 함께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취업 제한 명령에도 경비나 개인장 운영들은 포함되어 있는데 택시기사는 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격 제한에 있어서 어떤 구멍이 있는 부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폭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대로 관련 법제도 확실히 정비해서 시민 불안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가혜 기자, 서울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한 남성이 외국인 유학생 쫓아가서 얼굴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있다고요? 얼굴에 불을 질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 밤 10시쯤에 일어난 일인데요. 한 대학교 기숙사 인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한 여성의 얼굴에 불을 붙이고 도망갔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용의자는 이후에 택시를 타고 도주를 했는데요. CCTV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세 여성이 평화롭게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인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행 중 한 명이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하죠. 뭔가 굉장히 놀란 듯한데요. 이후에 또 롱패딩을 입은 사람이 뛰어갑니다. 남성 같아요. 그렇습니다. 20대 남성 A씨가 여성의 얼굴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도주를 한 겁니다. 임재 변호사님. 영상 보니까 굉장히 긴박합니다. 뛰어가고 한 명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피해 여성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이도 화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얼굴에 이도 화상이요? 정말 걱정이 되고요. 지금 피해 여성은 영국 국정의 여성입니다. 대학에서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서 이 여성은요. 지난달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을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 본인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던 그런 사정까지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좀 쾌유하시기를 일단 바라겠습니다. 그렇군요. 박상희 교수님. 이번 상황이 되게 악질입니다. 얼굴에 휘발성 물질을 이걸 뿌렸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얼굴만 이렇게 공격한 범죄 심리는 이거 어떻게 뭐라고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여성의 얼굴을 공격했다는 것은 너무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흉악 범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너무나 잔혹하고 잔악한 어떤 성품의 소유자가 가해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사건이 스토킹 범죄랑 연결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왜냐하면 이 영국 여성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이미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저 보이는 저 뛰어다니는 저 20대 남자의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죠. 저 남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요.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가능성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잔혹성을 가지고 공격적인 이 남성이 너의 아름다움을 내가 소유할 수 없다면 내가 망치겠다라는 그런 어떤 잔혹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스토킹 범죄가 무서운 것이 나의 사랑을 받아줘.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 마음에서 그런 잔혹성이 발휘되면 이렇게 상대방의 가장 아름다운 어떤 것을 훼손하고 싶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일반인은 그렇지 않지만 저런 어떤 공격적인 성품을 가진 자는 그런 어떤 심리를 가지고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네.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말씀하셨지만 지난달에 스토킹 신고를 한 번 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해 여성이. 좀 더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혹시나 경찰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신변을 확보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사건을 안 벌어질 수 있지 않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스토킹으로 고통을 받았는지 정확한 어떤 피해 사실 여부는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만약 이 부분이 맞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좀 신병 확보를 할 수는 없었는지 이런 중범죄를 막을 수는 없었는지는 참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고요. 이번 사건 정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차분하게 일단 조사 결과 기대해보고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의 합당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장가희 기자 일단 사건이 지난 15일에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한 3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수사 상황 어떤가요? 우선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중이고 실제 스토킹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인데요. 워낙 사안이 좀 민감해서요. 경찰은 현재로서는 사건을 열심히 수사 중이다라는 것 외에는 추가적으로 진전 상황을 알려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외국인 유학생인 것 같은데 빨리 범인들 잡아와서 치료도 좀 잘 됐으면... 또 이혼한 전 부인을 찾아가서 흉기를 들고 난동 부린 남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내와 이혼을 했는데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에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서 왜 나하고 이혼을 했느냐 이렇게 따지고 한 달 뒤에는 이 아내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면서 음식물을 식당 벽에다가 집어던졌습니다. 이 일로 이 전남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식당 30m 접근 금지 잠정 조치 명령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또 흉기까지 들고 식당을 찾아가서 욕설을 내뱉어 결국 재판에 또 넘겨졌습니다. 박상희 교수님, 들어보니까 저런 이혼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보복선 단동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죠. 본인이 사실은 이혼을 당한 거기 때문에 내가 왜 이혼을 당했을까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범죽한데...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생각해 보지 않은 거죠. 그렇죠. 우린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의 한 행동이 애정이나 그리움이나 배려가 전혀 없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착이고 공격이잖아요. 왜냐하면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랑 이혼했냐고 소리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식당으로 가서 여기 음식을 배달해서 주문을 해먹었나 봐요. 그런데도 또 맛없다고 벽에다가 그 음식을 내팽기치고요. 거기 손님들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손님들. 그러니까요. 영업 방해하는 거죠. 네. 그걸로 또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30m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흉기를 가지고 찾아가서 또 협박을 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사람 이 전 부인에 대해서도 이제 포기를 못하고 아직까지도 어떤 소유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부인은 다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감정적으로 뱉어내면 그 감정도 받아야 될 것 같고 내가 뭐라고 하면 그 말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부인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자 그거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나랑 왜 이혼을 했느냐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고 소리소리를 질렀는데 이렇게 뭐 아내를 보호해 줄 방법이 법밖에 없다면 법으로 보호되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쫓아가서 지금 이런 짓을 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피해자들 다른 피해자들 다른 사례에서도 굉장히 신고를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접근 금지 명령의 한계가 너무 명확한 거죠. 왜냐하면 접근 금지를 했지만 접근을 하는 것을 도대체 경찰이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만 경찰이 와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것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는 구속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 스토킹 범죄의 구속률이 한 3.2에서 3.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 사실이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도 위험한 게 사실이죠. 사실 저희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인천 남동구 복도 살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새벽에 기다렸다가 복도에서 살해를 했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던 어머니도 굉장히 크게 손목을 다치는 일이 있었고 결국에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잖아요. 이때도 스토킹 신고가 되었고 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구속이 완벽하게 되었으면 그래도 시간을 좀 벌 수 있었을 텐데 이 접근 금지 명령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에 따른 한계가 있는 것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피해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임주혜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런 짓을 벌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해자의 범인이요. 어떤 처벌이 좀 따르나요? 이럴 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스토킹 범죄는 사실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강력 범죄로 나아가기 전 단계에 스토킹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그 고리를 끊어줄 무언가가 필요한데 접근 금지 가처분 법원에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스토킹 상황 발생하면 잠정 조치로 일단 수사 상황일지라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두겠다는 것이 이런 명령들인데요. 사실상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벌금을 낸다거나 그 이후에 페널티가 있다고 해도 당장 접근해서 더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걸 즉각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 실효성이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점들이 참작이 돼서 스토킹 관련 범죄 그리고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해요. 집행유예 기간에도 이렇게 다시금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점이 양형에서 참작이 된 것 같고요. 현재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런 점 반복되고 있다면 결코 실수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행위 절대는 해서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피해자 보호제도 정말 확충되지 않나 전문가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느껴집니다. 잠시 뒤에는 따끈따끈한 정치권 소식 다루니까요. 채널 고정입니다. 오늘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라이브 픽에 확진합니다. 어젯밤 9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키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는데요. 1층 기계식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꽃이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옮겨 붙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대피하는 사람들과 호텔 건물 옥상에서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리는 사람들까지 압이 교환이 따로 없었다고요. 불은 약 90분 만에 진화됐지만 이 과정에서 무려 5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요. 명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애주가 분들 사이에서 한숨 푹 쉬어지는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주류업계가 일제히 술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기준 판매 비율이 도입되면서 소주공장 출고가는 10%가량 싸질 전망인데요. 하지만 식당 등 소매점에선 인건비 등 다른 비용 증가를 호소하며 실질적으로 소매가를 내리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그간 우리 고단함을 책임졌던 술이지만 가격 때문에라도 잠시 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봉 25일 만에 8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서울의 봄. 이 기세를 몰아 오늘 중 900만 관객을 돌파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김성수 감독과 주연 배우들이 광주의 한 영화관에 모여 무대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황정민 씨는 관객이 들고 있는 플랜카드에 서울의 봄이 광주에 오길 4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요. 최고의 배우들이 이렇게 몰입해서 연기한 작품인 만큼 서울의 봄이 연말 극장과 신작 공세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 모은 이슈집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금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요. 이번 주 안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추대될지 말지 최대 정치권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이 얘기부터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기자 일단은 우선 어제 윤 대통령이 어제 원포인트 개각을 했는데 여기에 일단 한동훈 장관은 빠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교체가 됐죠. 박문규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면서 불과 석 달 만에 장관이 바뀌게 됐습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이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오늘 오후 국민의힘에선 비대위원장 의견 수렴을 위해 주재하는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가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일단은 장관 기자 얘기한 대로 오늘 연석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그렇고 당협위원장들 원회 한 2, 30명 정도가 모이는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동훈 장관이 주말 거치면서 거의 추대 비대위원장이 추대일 거라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현 상황의 분위기만 전달해 드린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해서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러면 왜 개각 명단에 한 명만 포함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포함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자칫 이번 개각에 포함시켰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있을 연석회의에 앞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대해 주십시오라는 잘못된 사인을 줄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의식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앞으로의 향으로는 일단 연석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잘 봐야겠죠. 추대 형식이 될 땐 아니면 중지를 모아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았더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좋겠다라는 윤재욱 원내대표의 추천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서 현재 비대위원장을 맡아 국민의힘을 위기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인물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는 사람은 소수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견을 낸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소수가 비토한다고 그러죠. 거부는 굉장히 옥설을 높이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조금 아까 나온 보도 보면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한동훈 장관이 거취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으면 당연히 얘기했지만 비대위원장 갈 일도 없고 입당할 일도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 중요한 당협위원장이 앞두고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워딩 자체는 자신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으로 갈 마음이 전혀 일도 없다 하면 이제까지와 했었던 발언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발언을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는 정도의 발언을 할 수도 있을 자리였을 것 같은데 당원이 추대하지 않는다면 나는 안 가지만 그렇다면 당원이 추대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반드시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한다는 중지가 모아진 경우에는 자신이 비대위원장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독이 드는 성배라고 하나요? 독이 드는 성배도 기꺼이 받을 용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소영주 부대위원님, 일단은 당협위원장 회의 앞두고 반대 의견이 나오면 나 안 하겠어. 이런 얘기는 그런 거부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안 하겠다고 하면 좀 약간 부정적인, 국민의 입장으로는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다른 비대위원장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일부러 이런 메시지를 낸 건가요? 어떤 걸까요? 이건 보면 그냥 군불 떼는 거예요. 이미 답정한이죠. 답은 정해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명분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액션들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이철규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이 윤심의 핵심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께서 추천을 했고, 당에서. 그다음에 연속회를 통해서 지금 오늘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추인을 하는 과정이에요. 무슨 얘기를 듣겠어요? 그러고 나서 원포인트에서 빠졌다? 그게 무슨 한동훈 장관이 원포인트에서 빠지든 안 빠지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걸로 다 아는 거예요. 그걸 뭐 굳이 눈 가리고 왕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명분 쌓기용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을 정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거는 국민의힘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한동훈 장관 부분들이 오는 것들은 일단은 국민의힘이 불행하고요. 대한민국이 불행해지는 그런 좀 수순 같아요.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에 그렇게 총선을 이끌 사람이 없었나? 그렇게 인재가 없나? 그러니까 장관하던 사람이 정치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비대위원장을 해야만 총선에서 좀 해볼 만한 정도 수준인가라는 게 좀 아픈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도 검사, 그다음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당대표 아닙니까? 거기도 검사, 방통 현장도 검사. 이게 검사의 나라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과 입법 자체를 모든 게 검사들이 다 장악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불행하다. 저는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표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덧붙여서 말씀드리자 보면 한동훈 장관이 오늘 또 일정을 다 취소했어요, 도련. 거기에 가야 덧붙여서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소용주 의원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걱정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직인이 없는 공천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정청래 최고위원이 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내년 총선의 프레임을 검찰 출신 대 범죄 피의자 이 두 한 구도로 바꾸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민주당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이 검찰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 움직이는 정당이 아니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일정을 한정훈 법무부 장관이 좀 비운 것은 여러 가지 자신을 둘러싼 굉장히 어떤 화제의 중심에 있잖아요. 여기서 숙고의 시간을 갖기 위한 행보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붙어서 또 다양한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뉴스가 아닐까. 그런데 정광지 대변인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검찰 대 범죄 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죠. 총선으로 앞두고 양당의 정치권은 그런 싸움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을 해야지 또 검찰 대 범죄 피의자라는 규정을 가지고 또 싸울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검사 출신이 오는 게 불행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일단 민주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고 그다음에 내년 총선은 국민들이 그런 걸 바랄까요? 그럼 국민의힘의 민심을 못 잃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처럼 한 장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당내 목소리 어떤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끌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 역할과 책임이 워낙 큰 그런 상황이고 또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하는 분위기 아니고요.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마 언론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와서 발언했던 분들이 비교적 한동훈 장관 얘기를 많이 했고 또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추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좋은 자원이 너무 일찍 등판을 해서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상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얘기 나온 대로 서영준 부대면 얘기 비슷합니다. 야당의 집중 전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 정치 경험이 한 장간이 별로 없다.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될 텐데 그리고 또 말씀 계속한 것처럼 같은 검사 출신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의 눈높이라니까요. 저희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여의도에서 우리들만의 리그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무조건 필패예요. 그거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이 왜 혁신의 카드를 들으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의 카드를 드는 거예요. 각 당이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좀 새롭게 바꿔야만 국민의 시선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인데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 우리 애들이 그런 것이에요. 지금 인연혁신위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려다가 도로 빼가고 나서 돌아온 분이 한동훈 장관입니다. 만약 한동훈 장관이 온다면 이거는 윤심이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배하에 더 강력한 윤심의 지배, 찐윤의 시대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그거를 멋있다라고 할까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지조를 봤을 때는 반통령 수준에도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저는 한동훈 장관 카드가 과연 개인 한동훈도 그렇고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광대 후보님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혁신의 이미지, 여권 쪽에서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 참신하다는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걱정해 주시는 목소리 다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혁신이라는 것 내부에서 정치권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들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와서 실제 한번 혁신해보자는 이런 시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인효한 혁신위원장도 밖에서는 굉장히 실패였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인효한 혁신위원장이 내놓은 혁신의 방향 굉장히 좋은 지적이었고 국민의힘이 그를 많이 수용해서 그렇게 변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변화하지 못한 나머지 50%를 비대위원장이든 아니면 공관위원장이 모셔와서든 그 변화의 방향대로 가겠다는 거고요. 사실 영웅은 한순간에 태어나지 않잖아요. 영웅은 다양한 역경을 견뎌내고 스스로 성장하면서 탄생하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으로 성장해왔다라고 민주당은 얘기하겠지만 법무부 장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민주당과 대립하고 민주당의 논리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인지도 또 대중적 호응도가 높아진 겁니다. 앞으로 써나갈 한동훈 법무장관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 당으로서는 확실히 연착륙하고 잘해서 우리 당을 잘 이끌어주기를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민주당이 걱정하는 바는 이해하는 바나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의 갈 길을 가야겠죠. 당 안팎에서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계속 오가고 있는데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 그분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지금 정치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당에서 비대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별로 할 게 없어요. 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무슨 자기만들 대책을 당부할 수 있지. 그게 자꾸 그건 안 돼요. 언론에서 여러 번 한동훈 장관은 긁지 않은 복권과 같은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복권이라는 것이 1등도 있고 꽝도 있고 그 가운데 어딘가 성과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위기의식이 높은 상태라면 한동훈 장관에게 조금 더 전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없는 상태의 당정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정권의 2인자로서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요. 한 장관이 비대위에 와서 비대위원장에서 뭘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당정 위기의식이 없다면 2인자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정광재 대변인 일단 두 사람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상당히 뼈아픈 얘기들만 계속 나와서 방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말씀들을 하는 주체들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항상 반윤의 기치를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민주당보다 더 아픈 말씀들을 우리 당에 해주고 계신 분이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당시에 결별한 이후에 썩 좋지 않은 과정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들 많이 해주시는 분이죠. 저는 저런 쓴소리 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우리 당은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오늘 오후 회의도 이후에 절차를 거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저런 이야기들까지 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당이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내년 선거를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들의 의견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화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카드는 좀 아껴야 된다. 큰 인문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아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말고 선대위원장이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요? 아, 선대위원장. 그런데 지금 당장 저는 이 당의 일정을 놓고 본다면 비대위원장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전문기자 하셨잖아요. 코리안 시리즈에 진출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와일드카드든 포스트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팀의 선동열이라는 에이스를 아꼈다가 아껴면 못하죠? 아껴면 잘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카드일수록 먼저 내서 상대방의 기세를 좀 제압할 수 있는 우리가 카드를 친다고 할 때도 에이스 먼저 내놓은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히든에서 에이스를 내놓은 경우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카드를 먼저 내야 된다. 히든에서 에이스를 잡을지 못 잡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에이스를 먼저 내놓고 승부에 어떤 일합을 겨루겠다. 이런 태도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거 처리하고 공관위원장이든 선대위원장이든 하나씩 그러니까 코리안 시리즈도 얘기하고 플레이오프 얘기하셨는데 지금 김종인 의원장이나 나머지 성일정 의원이나 이런 당내에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는 그러니까 선동열은 야구를 잘하잖아요. 에이스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야구를 안 해봤어요. 정체를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리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국가대표를 선동열 야구선수가 아니라 축구선수 국가대표 유명한 분을 데려다가 지금 등판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위치라는 우려를 하는 건데 한동훈 장관이 정치가 처음이라고 해서 잘한다 못한다. 아까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권 같다. 1등 아니면 꽝이다. 그 중간에 것도 있을 것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의 어떤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이게 국민의힘 전체의 총선을 이끌 만한 어떤 역량이 되느냐 결국에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 말을 전달하는 그냥 역할 전달자로서의 비대위원장 자리가 된다면 과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이번 수도권 위기나 이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조금 미지수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구에 야구에 선동열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비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동훈 법무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만 평가하기에는 그분이 살아온 삶의 계정은 그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수사 많이 열심히 하면서 항상 어울려 다니면서 술 먹으라고 술 같이 마시자고 했을 때도 단호히 자기는 술을 못 마신다고 거부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운동하듯 검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예스맨을 두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을 한동훈 법무장관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영화 아바타의 마지막에 보면 아바타로 활동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자아를 찾아서 아바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사로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화 속 비단, 이런 영화 속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동훈 법무장관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열심히 응원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어떤 자리가 주어진다면 독립적 자리 갖고서 할 말을 한다, 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 말을 한다면 정말 박수를 쳐줄 수 있지요. 저는 박수를 치고 싶은데 오자마자 가장 넘어야 될 사는 게 김건희 특검입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다음에 명풍벽 사건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그래요. 그다음에 최수근 상병에 대한 사인 부분에 대해서 발언 안 하잖아요. 이태원 참사. 지금 유족들 계속 어떤 사인에 대한 책임자를 요구하는데 비대위원장이 되면 그런 아주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과연 말씀한 대로 그거를 대통령의 뜻과 반하게 국민의 논도 높이에 맞춰 살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지켜봐야죠. 지켜봐야죠. 그런데 사실관계를 아마 정리를 해드리면 명풍법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언한 적은 없고요. 그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게 기억할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장관계, 일단 여기서 한동훈 장관 얘기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한동훈 장관 눈물 얘기도 화제가 됐어요. 한번 언제 설명 좀 해주시죠. 지난 15일에 한동훈 장관이 군 복무 중에 숨진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고 홍정기 일병은 2015년 입대 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상급병원 이송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서 입대 7개월 만에 사망을 했는데요. 한 장관과 홍일병 어머니의 만남은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서 홍일병 모친이 요청해서 마련이 된 자리입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장관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과 우리 전기가 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저랑 비슷한데요. 너무 어떻게 지금까지 많이 우셨으니까요.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종관계 대표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동훈 장관이 대중에게 다가서는 어떤 이미지랄까 친근하게 다가서고 또 이렇게 호응도 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맞춤형 응대 잘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심인지 맞춤형 응대라고 하셨지만 맞춤형 응대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고 저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뭐 쉬운 가까운 나이가 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은데 아마 저 자리에서는 저 어머니의 절절한 사연 또 자신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부모된 입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일남일녀의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감적인 눈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대중적 인지도는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상황에 가서든 그 자신과 함께 있었던 대중들과 공감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팬덤 이렇게 봐야겠죠. 다른 평가에 대해서는 얘기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주 부터는 일단은 한 장관이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공격을 해야 될까요? 많이 맞받아쳤다고 해야 될까요? 항상 나를 세웠던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연 확장에는 부족한 거 아니냐 야당의 부정적 인식까지 있으니까요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야당의 주장이 아니라 여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과연 외연 확장이 될 것인가 그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정치인 한동훈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비난하거나 평가절하할 생각은 없고요. 아까 장병의 아들을 뒀던 어머니의 눈물 저런 부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저렇게 해서 공감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만나는 거 참 좋다. 저런 행보들이 참 진정성 있게 저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선택적 공감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머니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만큼 최수근 상병의 어머니는 가슴이 안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죠?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의 저 모습이 더 박수를 받으려면 저 장병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최수근 상병의 어머니도 불러서 정말 억울한 게 무엇이냐. 어루만져주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의 그 수만 원 150몇 명의 자식들 일은 유가족들도 만나서 어루만져주고 나는 것들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적 공감이 아닌 방향으로 가야 되지 저런 부분만 딱 대서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지금 공감하고 있어 하는 것들은 과연 진짜 했던 행위만큼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그런 부분들은. 정광래 대변인. 일단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정훈 장관이 일단 일정도 다 취소하고서 숙고에 들어갔고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연석회의가 열립니다. 어쨌든 거기서 총리가 모아진다면 비대위원장 맡아주세요라고 한정훈 장관한테 가면 한정훈 장관은 받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우리 당의 총리는 우리 당의 분위기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공관위도 잘 꾸리고 선대위도 잘 꾸려서 내년 총선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지금까지의 분위기가 그렇고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 아침에 얘기했다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요청이 있다면 고려해보겠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으니까 이제 불과한 하루 이틀 정도면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내에서도 한동훈 법무장관이 된다 안 된다 걱정하시는 분들 또 민주당 내에서도 한동훈 법무장관으로 하면 민주당이 필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전략적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원장 얘기가 있는 거고요. 어려움 없이 어떻게 영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민의힘의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웅 얘기를 오늘 많이 하시네요. 어려움 없이 영웅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네요. 일단은 한동훈 장관은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지금까지 언급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슷한 발언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어떤 얘기 한번 했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로 제가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오늘 이르면 오늘 아니면 이번 주엔 결론이 날 거라서 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인물이 명락희동을 가질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만남이 불발될 것 같은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길 위에 김대중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VIP 시사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마주치게 되면 뭔가 얘기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기대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오후 2시에 참석을 하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오후 7시에 시사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방송 출연을 이유로 시간을 조정해서 만남이 불발된 겁니다. 현재 이낙연 신당을 놓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측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누군가 그 길을 갔기에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를 선물 받습니다. 새로운 선택과 세 번째 권력도 새로운 길을 가려고 나섰습니다. 쉬어서 그 길을 가려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하기 때문에 가려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서은규 부대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들과 연쇄 회동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는 일단은 일정 이후로 못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봐서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조금 피하시는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피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2시에 시사회가 있는데 그 시간은 예전에, 오래전에 픽스가 돼 있었고 방송 스케줄이라면 방송이야 조정할 수 있잖아요. 굳이 그 방송이 아니면 다른 방송을 못하는 바도 아니고 라는 점에서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피하는 게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가 아직은 만나는 게 좀 불편하거나 꺼림직하거나 아니, 뭐 그냥 사진 한 번 찍을 거면 안 만나겠다는 거죠. 근데 사진 한 번 찍든 어쨌든 간에 시사회 가서요. 뭐 할 수가 없어요. 사진 한 번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서 영화 봐야 되는데 거기서 만담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오늘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이제는 만나셔야죠. 이낙연 전 대표가 먼저 가서 만나시든 이재명 대표께서 조금 더 손을 내밀든 이제 그런 시기가 온 것 같고 그런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께서. 그러니까 결단코인 이낙연 전 대표의 지금 신당 창당에 대한 움직임들 지금 규정사실화 돼 있지는 않지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에서도 수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판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낙연 전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여론이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시게 됐을 때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으니 당의 큰 어른으로서, 상인 고문으로서, 민주당의 전 대표로서, 총리로서 그런 길들을 가는 게 맞느냐라고 지금 만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요. 어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당의 두 큰 이를 말하자면 지도자끼리 만나서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서영주 부대면인은 이낙연 전 대표가 피한 거다라고 분석하셨지만 오늘 사실 조간신문 쭉 보면 이재명 대표가 두 총리하고 연세 해동하는 것 자체가 이낙연 전 총리를 고립시키려는 전략 아니냐 이렇게까지 분석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해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원래는 세 분 다 만났으면 좋겠다고 대표는 생각했었어요.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께서 선을 그었죠. 사진 찍을 것 같을 것 같으면 현실적인 대안들, 민주당 내에 있어서의 혁신안들, 그런 행동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실행을 하려면 일단은 당의 상인 고문들, 김부겸 총리나 정세균 총리, 예전에 이낙연 총리를 미리 만났었잖아요. 세 분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서적 교감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나서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만나는 것이지 고립된다. 이낙연 전 대표가 두 분을 만난다고 고립될 뿐은 아니잖아요. 정관위 대표님은 일단은 여기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이요. 사실 이낙연 신당 창당에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연사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일단 어제가요? 이 전 대표는 일단 자기들끼리 부르고 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소득 의원들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좋은 시각으로 볼 수는 없겠죠. 분열하면 필패한다라는 위기감이 강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왜 이낙연 전 대표를 예를 들어서 과거에 노무현 후보 시절에 정몽준 후보 집 찾아가서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지 이낙연 전 대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분명한 변화의 메시지를 가져오면 그때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했지 아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 찍는 정도의 이벤트로는 이재명 대표를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마련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 카드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 얘기도 해볼게요. 조국 전 장관이요. 이낙연 신당 갈 일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과거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연이 조국이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낙연 총리, 조국. 이렇게 좀 연결시키는 그런 인터넷 밈이었는데 조국 전 장관이요. 이낙연 대표는 일단 이런 상황이라면 그건 안 되겠네요. 사실 조국 전 장관과 이낙연 전 대표 간에 짧게만 얘기하자면 약간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시절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상당히 유력한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 국자로 부각이 되는 과정에서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이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킨 사람은 이낙연 총리였다. 이런 식의 요지의 얘기를 했었어서 그런 구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낙연 전 대표가 가려고 하는 정치적 지향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는 지역선거까지 포함한 신규 정당을, 창당을 시도하고 있지만 조국 법무장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에 유입 지원한 정당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구역, 이제는 핵심 사건이죠. 손흥길 전 대표가 오늘 영장실질검사에 심사에 들어갔는데 이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오버된 것 같습니다. 내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